문 이룰 마 주운 건 아닙니다 물 좀 먹어야 되네 물 안 좋구나 원래 이 색이 맞는데 냄새가 이것도 냄새나네 호불 냄새나네 확실히 뒤쪽으로 해가지고 저쪽에는 거의 딱 똑같아 저쪽으로 해가지고 거의 같을거 문이 얼마나 문이 얼마도 지금 1m 30? 1m 30 정도? 1m 20 1m 20짜리 1m 20짜리 빵 큰거는 아마 여기가 제일 많을거야 이 농장에 역시 그 침효소 전문가시라 그런지 야 색깔 그래 확실히 작은거 이렇게 작은거 보다가 이렇게 큰거 1m 50정도 1m 30정도 되면은 느낌이 확 틀려요 몇만원 더 저더라도 그냥 큰거 산다 큰거 산게 낫지 않나 야 역시 큰게 이뻐 역시 큰게 이쁘네 침효소는 확실히 큰게 이뻐요 1m 넘으면 괜찮아 2m 3m 까지 크면 제일 이쁘고 그런거 같아요 제가 봤을때 1m 30 1m 30